국내 최대의 중고차 쇼핑몰 SK앤카는 보험개발원과 함께 별도의 절차와 조회비용이 필요 없이 한눈에 중고차 사고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사고이력 공개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7일 밝혔다. 사고이력 공개 서비스는 기존의 중고차 구매자가 직접 조회비용을 내고 사고이력을 확인해야 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판매자가 사고이력을 직접 공개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구매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차량 설명과 함께 바로 사고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. 중고차 판매자가 사고이력 공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해당 차량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더욱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빠르게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. 또한 사고이력이 공개된 차량은 SK엔카 홈페이지에 차별화된 별도의 표시로 나타나게 되며 중고차 구매자들은 사고이력을 공개한 신뢰 있는 매물만을 골라서 검색할 수도 있다. 즉 중고차 구매자는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무료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며 판매자는 판매 차량의 신뢰도를 상승시켜 더욱 빠르게 중고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된 것. 사고이력 공개 서비스는 한 대당 3만 3천원이며 원하는 기간만큼 정해진 대수에 한해 공개하는 자유이용권은 1개월, 3개월, 6개월, 12개월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기간에 따라 3대에서 20대까지의 금액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. 자세한 사항은 SK엔카 홈페이지 www. 엔카 캄을 참조하면 된다. 자세한 사항은 SK엔카 홈페이지